네 안녕하세요. 보안플렉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보안기술 동향을 파악할 때 좋은 트위터 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보는 것이 트위터 정보입니다. 물론 이게 좀 습관이 됐는데 예전에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외국에서 발생했던 어떤 취약점들, 신규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진짜 어떤 공격 코드들이 계속 퍼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고 있는 동안에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나중에 아침에 회사에 들어가는 도중이나 아니면 그 전부터 실제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조금 습관처럼 트위터 정보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RSS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나 그런 거에서 글을 긁어보는 거 그런 정보들도 있겠지만은 트위터가 조금 보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RS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수백 개, 외식 개 이렇게 등록해놓으면은 이게 막 목록화가 되면은 매일매일 이걸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는 것들이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인기 있는 이제 어떤 글이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했던 몇 활동적인 분들이 계속 리트위트를 하는 것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뭔가 되게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해킹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좋은 도구 같은 거나 오픈소스 도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리트윗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뭐 한 368개 정도 리트윗이 되는 것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리버스 쪽의 어떤 메리어 악성코드에 관련된 그런 모임직이죠. 가이드하고 툴즈에 대한 그런 모임직을 보고 있는 건데 리트윗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반응이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좋은 정보예요. 여러분은요. 이런 것처럼 저도 계속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틈나는 시간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로 사용할 때가 있고 일단 이제 제가 페이스북 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페이스북 그룹이나 카페에다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겠지만은 그 전문가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좀 동영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트위터들만 이렇게 주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약 한 뭐 한 10개 정도 내외인데 사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좀 최신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좀 좋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둘 테니까 혹시나 트위터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두셔도 됩니다. 물론 이 분들을 등록을 해두면 이 분들도 이제 리트윗을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뭐 따라가다 따라가다 보면은 뭐 한 수백 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천명 정도인가 그 정도를 지금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트위터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천명 넘는 거의 천명 가까운 분들을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죠. 예 팔로잉을 하고 있고요. 저를 이제 모니터링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리트윗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것들 역할로 이제 트위터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것들은 리트윗을 하는 이유는 리트윗을 하면은 이제 저한테 저가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 여기에도 제가 거의 상단에 올려놨는데 거의 종합적으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거의 저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트윗을 직접적으로 해서 정보들을 주시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퓨어리스트 쪽의 사이트에서 계속 어떤 모음집 같은 거 이게 정보 이런 악성코드 분석의 모음집이다 아니면은 펜테스트 모예킹에 관련된 좋은 도구들의 모음이다. 이런 모음 정보들이 좀 정리되어 가지고 많이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그게 많이 안 오는데 갑자기 한 1년 정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 가지고 저도 좋은 정보들을 여기서 많이 획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악성코드하고 관련된 정보들만 또 제공하고 있는 트위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악성코드를 여러분들이 모예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이제 치매사고 분석을 할 때는 악성코드 분석을 같이 공부하는 거죠인데 특히 이제 모예킹 공부를 할 때도 악성코드 분석들을 샘플들을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악성코드들, 이거를 악성코드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최신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예킹 할 때도 공격기법들을 이해를 할 때 이 악성코드 분석에 있는 샘플들 그러니까 어떤 파일리스 어택 같은 경우도 파워셀이라는 것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파워셀 안에서 WMRC라는 명령어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 악성코드 안에 이렇게 샘플을 뜯어 보시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 샘플들을 저희들이 이제 악성코드 분석을 직접 하거나 샘플들을 획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좋겠죠. 하지만은 그러한 뭐 이렇게 리소스나 아니면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악성코드 분석을 하는 샘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많이 팔로우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오고요. 리트윗한 정보들에서는 이제 제가 한번 필터링을 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파이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문서들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어떤 난도카드에 있는 어떤 악성 스크립트 형태들을 이제 푸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야라 룰에 관한 것들 야라 룰이란 것은 우리가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 IPS 그쪽 패턴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룰들이거든요. 그 룰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트윗을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도 제작을 하고 시그니처 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라라 룰을 다양한 패턴들을 자동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생성하는 그런 도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좀 더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포렌직죠. 포렌직이나 어떤 APT, 리터럴 무먼트 툴이란 거니까 APT 공격에 관한 정보들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러한 트위터들이 항상 이제 뭐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거의 천명 가까이 팔로잉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한 뭐 한 10% 정도 그 다음에 5%가 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만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잘 모니터링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최신 공격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딱 너무나 복잡하지 않고 그냥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윗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좀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